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봤니?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렘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연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연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? 이쁘고 감사했지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신 그 얘기 들어봤니? 그 얘기 들어봤니? 그 얘기 들어봤니? 그 얘기 들어보 Fox 6